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보건행정과 02860-323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로구가 2021년 1.4분기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 신청을 받습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5조에 의한 서류 신청 대상자라면 15일까지 신청 가능한데요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함께 자동차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지참해 구로구청 교통행정과로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교통행정과 02860-31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 임시 예방접종 안내입니다 이번 접종은 임신부와 만 18세 미만 소아, 청소년을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요 안전한 시행 및 백신 사용 효율화를 위해 접종기관에 사전 예약한 뒤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지역보건과 02860-2040-2435-243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